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오늘 합동토론을 벌입니다. 나경원, 오세훈, 오신환, 조은희 후보 등은 이날 오후 3시 40분부터 서울을 바꾸는 힘 비전토론을 진행하는데요. 4인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입니다.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토론을 끝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.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관 토론에서는 박형준 예비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 국민의힘은 다음 달 2, 3일 여론조사를 거쳐 4일 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